안녕하세요 국민프로듀서님 저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송현준입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저 형준이의 매력에 빠지러 가실까요? 가실까요? 가실... 가시나? 국민프로듀서님 저의 반전 댄스 매력 어떠셨나요?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 보고 싶으시다면 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송현준을 꼭 고정픽 해주세요. 공포님들 이런 날 두고 어딜 가시나? 당신의 손님에게 투표하라! 프로듀스 X-101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공포스 X! 안녕하세요. 공포스 X입니다. 자, 여기 주목해주세요. 국민프로듀서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스타쉽 연습생들이 프로듀스 X-101에 등장한다고 합니다. 국민프로듀서님들의 원팩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동생들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프로듀스 X-101에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진행됩니다. 스타쉽의 연습생 전모, 현빈이, 원준이, 민희, 형준이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해주세요. 스타쉽, 화이팅! 프로듀스 X-101 화이팅!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! 프로듀스 X-101! 안녕하세요. 우승현준입니다. 네, 프로듀스 X-101에 저희 스타쉽 구정모, 문현빈, 하먼진, 강민희, 송현준 연습생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. 네,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아이들인 만큼 여러분, 저희 스타쉽 연습생들에게 많은 응원과 투표 부탁드립니다. 네, 프로듀스 X-101 스타쉽 연습생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안녕! 당신의 프로듀스 X-101! 안녕하세요. 정세윤입니다. 프로듀스 X-101에 저희 스타쉽 구정모, 문현빈, 하먼진, 강민희, 송현준 연습생이 참여한다고 합니다. 정말 성실하고 또 정말 착한, 정말 제가 아끼는 그런 동생들인데요. 저희 동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프로듀스 X-101 파이팅! 스타쉽 파이팅! 감사합니다.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! 프로듀스 X-101으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. 저희도 작년에 프로듀스 X-101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, 또 울기도, 웃기도 하면서 참 추억들이 많아요. 이번에 스타쉽에서 5명의 연습생들이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프로듀스 X-101의 투표는 첫 방송과 함께 시작된다고 하는데요. 스타쉽 구정모, 문현빈, 송현준, 강민희, 하먼진 연습생 꼭 고정픽 부탁드립니다. 스타쉽 파이팅! 프로듀스 X-101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를 맞지 마! 맞지 마!